지난해 반도체 수급 대란으로 신차 출고가 늦어지던 시기를 틈타서 인기 높은 차종을 일찍 뽑아주겠다며 고객들을 속여 10억 원대 돈을 가로챈 전직 자동차 매매 중개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차량 출고 시기를 앞당겨주겠다며 구매 비용과 보증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자동차 중개업자 3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새 차를 구매하려는 고객 26명으로부터 차량 구매 비용이나 차량 장기렌트 보증금 약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